위조 제3호회에 따라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의를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관련된 인원들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과 관련된 항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무관한 소관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통의 업무나 업사비 소관 업무로서는 합당할지 모르나 실제로 최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이 돼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회의권을 민주당 간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민주당 간사에 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개의는 민주당 간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와서 개의하십시오. 잠깐 정회가 됐으니까 한 3분정 후회하겠습니다. 명판 바꾸고 규정 있나요? 넘기는 거 한교 국방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오늘 회의 간에는 저에게 넘겼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도 그러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국방위 전체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위 전체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에 한교 국방위원장께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로 가는 것은 우리 국방위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재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종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핵심 정인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현재 박종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도 핵심 정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은 국방부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한 80% 이상 퍼즐이 맞춰진 상태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있어야만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종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군사재판조차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 기동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은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이종섭 도망대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국방위 차원에서 최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추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국방위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위원장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지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도망이 전문인 사람들 같아요. 민주당, 공수처, 좌파 언론의 정치 공작이다. 좌파가 놓은 덫에 걸린 것이다.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특정 언론과의 카르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망상과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언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중심에 이종섭 도망대사가 있다는 것도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도망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도 예결일 패싱하고 폴란드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전례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치 갱스터 무비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활을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때론 이들의 이런 조폭 같은 모습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의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조직과 보스 그리고 부활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목숨 내놓고 일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거라고 확언합니다. 여기는 마피아 갱스터 소굴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자 애쓰는 5천만 국민을 보유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상식대로 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은 이종섭의 임명을 처리하십시오. 이종섭 씨는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수사 받으십시오. 경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2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공수처마저 국민을 배신한다면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갑석 의사진행괄을 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에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 해병대 대령 군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수사의 핵심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져서 외국 대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고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처리는 절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협력 무기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력한 적임자로 임명을 범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순직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건에 관여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는 국가를 대표해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사로서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 맞장구를 칩니다. 대통령실은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거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정말 대한민국 모독하는 행위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조사 때마다 귀국해야 하는데 대사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중대번제 혐의자를 외교사절 최고계급에 임명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것이고 상대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와 민주당,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공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휘부, 친야 성향 일부 정치군인이 결탁한 은폐공작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밀이라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은 이를 먼저 확인해 보도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정부가 대사를 호주로 도주 법피시킨 것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 지휘부는 이에 관여해 장관 결재를 뒤엎고 혐의자를 제외시키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으며 수사단장에게는 오히려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여론 몰이를 오히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협력이 중요한 호주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게다가 호주 정부에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외교적 결례는 범죄 혐의자를 임명하는 것부터가 정작 중대한 외교적 결례죠. 왜 이렇게까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마저도 총선의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정치평론가들도 이것이 여당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용산 대통령실은 벌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의 핵심에는 바로 대통령실이 있고 바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겟이 곧바로 대통령실이고 곧바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온갖 무리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무릅쓰고까지 해외로 도피시켰던 바로 이유는 이것의 핵심적인 관여자인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좌고우면 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특검을 도입해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조직적 해외 도피 지원은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몸통임을 자인하는 행동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사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방송인 ABC에서조차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 역시 이 사태를 두고 명백한 외교 결례이자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사건을 은폐해 축소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군의 사기는 곤두박질 쳤고 유족들의 억울함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군과 유족, 장병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전 장관에게 다시 한 번 단호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처리하십시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의혹을 해소하는 첫 버름이자 지난 세월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병들과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의 명예와 사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난 세월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복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희대의 사건입니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국방위에 참석을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은 국정을 내팽개진 채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공정과 정의가 상실되는 대표적인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건은 대통령실에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법무부,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관리실입니까? 관리소입니까? 이런 정부 기관들이 유기적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 심히 의심이 가는 그런 깊은 대목입니다. 저는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채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당초 장병 순직의 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 수사해 책임을 물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결제하고도 다음날 서게 찾는 이유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해자 혐의 사실 등 수사 전반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을 걸고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급하게 이첩을 취소했고 조사본부의 재조사 거부에도 기록체 검토를 강행했고 너무도 빠르게 박정훈 대령을 보지 개임하고 집단 항명수계처로 이끈했습니다. 법에 의거 민간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심지어 사건을 되찾아오며 수사를 늦춘 자들에게 너무도 황당하고 무도한 행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구소보리 권력이 한 해병대원과 군의 명예 그리고 군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질밟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농담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 우리 국방의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신로부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사이의 통화기록 등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반대 흥인을 냈습니다. 수사 개입 및 이첩 취소 경위 등에 이르기까지 이 전 장관 안보실 대통령 등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장이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관이 사건을 해소한다는 사상 초의 불법적 수사 개입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의 법원관은 초법적 권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면 8월 2일 그렇게 당당했다면 8월 2일 젠벌리 등으로 대통령실 외부에 있었던 대통령 혹은 주변인의 안보실장 등과의 통화 내역부터 공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 시절을 말했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우방국과 외국 관계의 희상령을 삼아가며 핵심 피해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출격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전 장관은 출국 전 공수처 수사에 출석해서 순직 사건 이후 새로 사용한 휴대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우리 국방위 역시 이 전 장관 등 관계자들의 발언 전체에 대하여 위증 의혹이 없는지 소상히 검토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을 거부로 전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거짓 사법농단에 협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무엇보다도 법치를 외치고 계시는 분인데요. 다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회의를 개최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파주가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합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공수처 등 정부의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민들께 알고 싶어 하시는 진실을 밝혀내고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합 사건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분 후인 11시 57분에 이종섭 전 장관은 이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정찰로 이첩하는 것을 뒤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12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실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첫째 오전 11시 45분에 대통령실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핸드폰에 수신이 되었습니다. 이 통화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둘째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당시 국방기서관이 전화를 했는지 또는 vip로부터 직접 통화를 했는지 또는 그의 사람이었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야 합니다. 셋째 박정원 수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vip의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통화에서 vip의 경로 또는 vip의 경로를 전해드렸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 핵심 사실을 조사받고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 그 자신입니다. 그 핵심 피의자 핵심 증언인 이종섭 전 장관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난 10일 호주로 도망 도피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자진 출두에서 그 핵심 핸드폰을 은익하고 파괴해버렸는지 은익하고 새로 만든 다른 맹탕 핸드폰을 제출하고 도피한 것입니다. 그 흔한 압수수색 단 한 건도 없이 도피를 해준 것입니다. 진실은 가릴 수도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도망시키고 도피시켜도 진실은 기어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구궁기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자 군에 지원 입대했던 우리 해병대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재난구호에 투입되었는데 아무런 구호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아무런 구호장비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외에 대대장인지 연대장인지 아니면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고 통화기록 확보하고 관련 문서 조사하게 되면 쉽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도중에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되어갖고 수사가 왜곡된 사건입니다. 그 왜곡의 진원지가 과연 대통령인지 또는 국방부 장관인지 이게 밝혀야 될 핵심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또는 관련자들의 증원들 또는 기록에 의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섭 국방장관은 직권남용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의 중대한 피의자로 공수처에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의 중대 피의자로 입건된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중체된 시기에 이종섭 장관을 급하게 호주 대사로 임명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과정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헌법 1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 행정의 출발입니다. 이 규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일은 독재국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정권과 모든 권력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정권과 권력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냈던 그 결제를 하루아침에 번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결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수처라든가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주도에 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가 무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진상을 밝게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이 정권이 무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 법치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살아있던 권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국정농단, 비리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것 때문에 경제도 모르고 다른 어떤 것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나마 공정과 법치를 강추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정과 법치는 이미 상실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반드시 관철되어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전당계라도 공수처가 그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고 하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정말 오래게 희생된 최상병의 원원을 위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네. 네. 그럼 안교회 의원 잠깐 이 자리 잠깐. 네. 사회 잠깐 봐주십시오. 저도 간사 자격으로. 여기서 하기는 좀 하니까 우리 기동민 의원님 잠시 사회 좀 봐주세요. 그래도 우리라도 바르게 해야죠. 네. 네. 김병주 의원님 오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국민의힘에게 국방위일을 열도록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국회 국방위 전체 개혁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장은 실제 사회를 보는 것조차 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분노감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망감이 사실 교차합니다. 분노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1년 전만 해도 작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면 국방을 강화하고 군의 명예를 지켜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도피 대사로서 또 국격이 훼손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질타를 받고 공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서울 포기까지도 하고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순직 해병대원 수사 대통령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합법적으로 도주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와 인사권을 악용해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로 또다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 수사를 무력하더니 이번에는 피의자를 빼돌리기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달래기 입막음은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임기훈 전 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을 시켰고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과 임종덕 국가안보실 전 2차장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입틀막 정권답게 이 사건의 진실을 막기 위한 입틀막 진급, 입틀막 공천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대통령실이 이 사건 피의자와 정인의 입을 막으려 할수록 국민적 저항과 분노가 큽니다. 사실 저는 이종섭 장관과 군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종섭 장관의 군인으로서의 이종섭 장관은 대단히 명예를 존중하고 또한 진실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장교고 장군이었습니다. 철면핏스럽고 얼굴이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종섭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공수처 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고 목이 옥죄어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진실을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그 정도로 철면피하고 얼굴이 뜨거지 않다는 사실을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호주로 대피시켜서 입을 틀어막고 또 보온성 이렇게 해서 막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섭 장관께 요구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전 호주대사는 당장 직책을 내려놓고 들어와서 명예롭게 수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양심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서 실추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 박종원 전 수사단장 같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수사를 받도록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4.10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 공수처는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종섭 특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이 꼭 관철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니, 더 들어가는 마이크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계속하세요?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왜 안 들어가지? 기동민 사회자가 저를 좀... 공천 받으신 분들하고 안 받은 사람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검법이 꼭 관철이 되어서 직권남용에 더해서 또 직권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